구역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지요 선지자를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외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에 보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 우리가 바로 볼 줄 모르고 먼저 미리 볼 줄 모른다면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험이 있고 나이가 들고 지위가 있다 하여도 그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정말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나라의 위기가 곧 닥쳐옵니다 2021년 통계청 장례 인구 예상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고의 수치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뒤인 2070년에 3766만 명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3153만 명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기를 낳아서 여기서 기도를 해주면 셋째를 낳아 오고 넷째를 낳아 주고 오면 기도해 주고 앞으로 국가유공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애를 셋, 넷 남은 사람은 국가유공자가 돼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2018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이제 2026년 앞으로 4년 뒤에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2045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7%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4명은 스스로 일할 수 없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퇴 이후에 노령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국가에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세대 간의 갈등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다가옵니다 미래학자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2030년을 어떤 기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2030년 저도 2030년에 은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대체 2030년에 앞으로 8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되길래 미래학자들이 2030년을 얘기를 할까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10년 후에는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10년 뒤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선뜻한 느낌이 들지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지길래 10년 뒤에는 지금의 세상이 없다라고 얘기할까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길래 이 세상에서 나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실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의 힘든 시간을 지내셨지만 코로나 시대는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옵니다 코로나를 상상하지 못했듯이 더 상상을 넘어서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도 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30년 안에 닥칠 현실입니다 지금 어떤 로봇까지 나왔냐 하면 기쁨이나 슬픔 이런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혼란과 좌절과 고뇌 인간이 경험하는 고유의 감정 62가지를 얼굴에 드러내면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로봇 소피아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민권을 얻은 로봇입니다 그 로봇을 만든 데이비드 헨슨 교수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2035년에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2045년에는 인간과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봇이 사람보다 더 나아가서 시민권까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훨씬 더 앞당겨져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들의 아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입니다 5년 전 통계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을 때 참고해서 볼 때 이미 5년 전에 203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의사의 업무에 70%를 감당하게 됩니다 약사의 84.2% 판검사의 60%를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됩니다 심각한 것은 2030년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요 직업의 400가지 중에서 84%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흐름은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지 않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직업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10명이 지금은 일할 수 있지만 2030년이 되면 10명 중에 2명만 직업을 갖게 되고 나머지 8명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상황이 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마가 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업도 교회도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지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계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대결을 구도를 몇 년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이 격돌한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이세돌이 한 번 딱 이겨서 인공지능 역사에 인간이 딱 한 번 이기고 그 뒤에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기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세돌을 이겼던 그 알파고 프로그램도 후에 나온 프로그램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고 그래서 통장을 내고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서 돈을 찾고 보내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돈을 보내고 받습니다 선물도 보내고 받지요 이제 짜장면과 통닭을 시키면 이제 오토파이를 타고 배달을 오지 않고 드론이라고 하는 비행물체가 그것을 여러분의 아파트까지 여러분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산 꼭대기라도 갖다 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은 터미널에 가서 표를 끊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다 하지요 기차표도 마찬가지지요 이제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키오스크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먹겠다고 주문을 하고 내 스스로 카드로 결제를 하면 로버트가 커피나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편의점에 더 이상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무인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보다 훨씬 돈이 들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결근하는 일이 없습니다 월급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아무 소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보는 인공지능이 우리 아이들이 이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400개 직업의 84.7% 85% 정도가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10명 중에서 8명은 직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가치 중에 하나가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평생 수고한 것에 대해서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요즘 텔레비전 선전에 보면 연세되신 분이 아마 부인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혼자 있지요 그런데 친구가 생겼습니다 기가진이가 생겼어요 오늘 나 우울해 얘기하면 음악 하나 틀어드릴까요? 기가진이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은 미세먼지가 몇 프로 몇 프로 그래서 오늘은 나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가서 산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휴대폰 어디 갔지? 생수가 떨어져서 주문해줘? 라면 주문해줘? 기가진이가 다 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구글 지도가 다키를 안내해줍니다 아직까지는 컴퓨터의 형태지만 이제 곧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신의 역할을 하려고 되들 것이고 사회적인 큰 혼동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을 마치 쌓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교회는 답을 주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인간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어야 됩니다 교회가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영성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 답을 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 중고등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인생의 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가리킨 선생님이, 교회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는 그들의 멘토가 돼야 되고 그들의 스승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가져야 되고 정말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그런 영성과 그런 감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가상의 현실을 현실로 바꾸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과연 끌어안고 갈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원주제일교회의 시스템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교회일까 아니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교회일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예측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흥창망창하지 않았습니다 왜?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큰 창고들을 짓고 곳곳에 곡식을 모아놨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 그때 창고를 열어서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 그러한 눈 그러한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발전을 하고 세상에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변하던 세상에 어떻게 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깊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여름 행사를 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가는 원주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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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